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일요일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해외 직구 핫딜 영상이 따로 없었고, 미루고 미루던 몽클레어 마야 제품도 리뷰를 해놨고, 어저께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세일 오랜만에 직구하는 방법 영상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아직 시청 못하신 분들은 요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세일 굉장히 큽니다. 위쪽에 링크 드릴테니까 그것도 확인해주시면서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 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그리고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시작해봅니다. 아래쪽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제품, 찾는 제품 댓글 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됩니다. 하나씩 댓글씩 남겨주시면서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직. 여러 신상 정상가 제품을 모아서 20% 세일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만 넘기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한데, 10만원만 넘기셔도 무료배송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던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3 제품. 요번 시즌에 새롭게 들어온 색상인데 그레이 브라운 색상이고, 이곳에는 사이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에센스 사이트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오시면 25만4천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레트로 파일 제품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20%,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대박 금액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36만원 정도인데, 이곳에는 사이즈가 전부 다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디다스 삼바 제품 같은 경우는 10만6천원에, 이솝 테스틱 향수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솝 코리아에서 분명히 제재를 받을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일도 적용 가능하고, 우영미 신상 제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부캐 백로고 반팔테어츠, 여러가지 제품 요번에는 들어와 있는데, 마찬가지 추가적인 20%, Y3 아디오스 프로 제품 같은 경우도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인기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볼거리 굉장히 많다는 것,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오랜만에 코글스 사이트, 특별한 할인 코드는 없는데, 세일되는 제품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개를 오랫동안 안 시켜드려서 그런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검정색상의 스웨터 같은 경우는, 현재 뉴질랜드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설정은 한국 설정입니다. 여기 왼쪽 맨 위쪽 부분, 요 부분 클릭하셔서 변경할 수 있는데, 뉴질랜드 달러로 결제하시는게 가격이 조금 더 좋다는 거, 현재 뉴질랜드 달러 330불 판매되고 있어서, 27만원 가격 좋고,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도 비슷한 금액, 3, 3, 6 계산해보시면 28만원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 토날 맨투맨 같은 경우는, 요 제품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24만원까지 가격 떨어지고,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카디건 25만원에, 마찬가지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의 맨투맨은 17만 5천원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전에 없었던 여러가지 제품들도 보입니다. 볼거리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체 페이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홍콩의 미처 명품 편집샵,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정상가 제품, 요렇게 정가로 표시되고 있지만, 장바구니 담으시면은, 자동으로 추가세일 가능한데, 할인폭이 커졌습니다. 40%나 추가세일이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앨랜드 요번 시즌 신상 자켓인데, 69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와봤지만, 패딩 종류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앨랜드 조거 팬츠 같은 경우는, 27만원까지 가격 떨어지고, 스톤앨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니트 검정색상 인기 제품, 35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몽클레어 패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34만원까지 가격 떨어지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의 요런 가디건 종류라던지, 현재 요페이지에 있는 모든 제품 보시는 것처럼, 40%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정상가로 보여지고 있지만, 장바구니 담으시면 자동으로 세일 적용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가세 지불하시면서,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타의 사이트, 모니모니에도 몽클레어 제품, 그리고 캐나다구스, 여러 신상 제품까지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직접 배송되는 곳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금액이고, 신상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는데, 요번 시즌 신상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가디건은, 105만원에,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렇게 사이즈 변경해보시면,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디엄 사이트는 가격이 요렇게 올라가는데, 참고하시면서 본인 사이즈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요번 시즌 신상 요런 패딩 종류라던지, 마야 패딩 같은 경우도 190만원까지 가격 떨어져 있고, 전체 몬클레어 신상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에 포함되고 있고, 캐나다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크로프톤 제품, 78만 6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요 제품은 스몰 사이즈만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달려있는 로찌 제품 같은 경우는 90만원에, 칠리왕 이상하게 가격 뚝 떨어져 있습니다. 120만원까지 가격 떨어져 있는데, 요 제품은 진짜 물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리뷰해드린 제품도 있고,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야 제품 리뷰 찍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캐나다구스 칠리왕과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괜찮고, 따뜻한 제품 가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겐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가격 좋습니다. 24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꽃무늬 스웨터 33만원, 겐조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신상 제품까지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해서, 지금 시즌에 입을 수 있는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 사이트 신상 제품 여러가지 입고되어져 있고, 그리고 일부 계정에만 열려져 있긴 하지만, 신상 제품들 15% 세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번 시즌 신상 퓨어브갓 에센셜 제품인데, 며칠 전에 출시된 제품이고, 사이트 중에서도 없는 곳이 많다는 거, 요번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퓨어브가 에센셜이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고, 퓨시라던지 요런 것들은 고대로 살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 처음으로 헤비웨이트, 그러니까 두툼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거, 사이즈는 아직도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장바구니 담아봤는데 할인 코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린 제품에도 요런 제품들도 신상 제품으로 들어와 있고, 요런 제품 마찬가지 추가 세일은 불가능하지만, 굉장히 인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보면은 엔타이어 스튜디오 살짝 흡사한데, 굉장히 크게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3 그레이 브라운 제품, 사이즈가 조금 채워져 있긴 한데, 보시면은 275mm부터 작은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15% 세일도 적용되면서, 앞쪽에서 소개시켜드린 엔드클로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 해산에 보시면 23만 3천원, 근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배송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없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뉴발란스 995 버전 6 제품 그레이 색상 남성 사이즈로 요 제품도 15%, 검정 색상 마찬가지 세일되고 있고, 막스마라 여성 제품들 코트 종류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신상 제품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는 세일인데, 보시면은 요런 코트 908불 판매되고 있어서, 45%나 세일된 금액 12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루두밀라 제품 같은 경우는 캐시미어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원래 한국 판매가가 700만원, 800만원 하는 그런 제품인데, 현재 38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막스마라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코트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전체 세일되는 제품 그리고 신상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입고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직 찾아볼 수 없는 몽클레어 신상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가디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울 캐시미어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 완전 신상 제품이고 이번주에 출시된 제품인데,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865위로 계산해보시면 127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 한국 들어갔을 때 관부가세는 지불하셔야지 되고, 현재 2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요런 패딩 가디건 신상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몽클레어 아기의 경량 패딩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제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금액인 16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몽클레어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는 저렴하게 만나 볼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입구됐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켈빈클라임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추가 30% 세일 가능합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인데, 뉴진스가 요렇게 대문에 딱 박혀있다는 거, 아무튼 속옷 종류 요렇게 확인해보시면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자동으로 추가적인 30%, 가장 기본적인 면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데, 추가 세일 받으시면 38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고, 요거를 나누기 5하면은 한장에 7불 80센트 골, 7.8 계산해보시면 한장에 만원 정도 꼴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인기 모델인 울트라소프트 요 제품은 예전에 모달 제품이라고 판매가 됐었던 제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한장에 12불 꼴 15,000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속옷 종류 신상 제품까지 포함돼서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속옷 종류뿐만 아니라 의류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여성 제품들도 인기 제품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샵사이먼 미국의 아울렛 사이트, 아디다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40% 세일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만 맞으시면 역대급 대박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품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채워져있는 제품들이 있다는 거,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후디 같은 경우, 추가 세일받으시면 보시면 21,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이라던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이전에 없었던 제품들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진짜 가격이 말도 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스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유니폼이라던지, 슬리퍼 종류 같은 경우도 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미국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만 나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에어팟 4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좋다는 거, 한국은 아직 출시도 전인데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4세대 기본 모델이 119불, 계산을 딱 해보시면 15만 6천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가격은 미리 구경이 됐는데, 19만 9천원에 판매가 될 예정의 제품이기 때문에, 세일도 받고 제품도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4세대 제품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제품들도 세일돼서 10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에어팟 맥스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여프사이트 28주년 28% 세일, 세일이 딱 오늘내일 이틀간만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식품 계속 드셔야 되는 제품이고, 28% 세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세일이기 때문에, 제품들 쟁여놓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유산균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라이프 익스텐션, 종합 비타민,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서 여기서 구입하시면 실수가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뷰티 관련된 제품,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크레아틴 이런 것들도 판매되고, 식료품도 판매되는데 이런 잼 종류라든지, 아이들 유기농 간식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아이들 씹어먹을 수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식품,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4만원 이상만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하고, 친구 추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세일도 가능한데,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제 친구 추천 할인코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아이업크 큰 세일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서, 오늘 세일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틸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